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드루이드! 헬! 지옥 난이도 도착했죠? 아... 문제에요 이제 이 지옥 난이도를 뚫어야 하는데 아... 얘 좀 세팅을 바꿔야 되기는 해요 지금 완전 이 다 초반 아이템인데 세팅을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일단 탈벨트 정도? 나는 피해 많아 탈벨트는 레벨이 부족하고 일단은... 잠깐만 음... 일단 때려보자 일단 때려보고 애들이 어느정도 하나 좀 보고 아이고... 너무 잘 죽는데 사냥이 안되는데 거의 어허... 어허... 일단 사냥이 안되는건 아닌데 제가 이걸 레벨을 올리면은 사냥이 될까? 일단 용병이 너무 잘 죽어요 이게 거의 안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아... 안돼요 안돼요 이 정도로는 못 밀어요 어허... 이제 타고 얘 곰 쪽으로 갑시다 아허... 허리케인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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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개를 기준점으로 쓰되 서리파? 얘를 주력으로 가려면 서리파고 허리케인을 주력으로 가려면 눈사태고 눈사태가 일단은 시너지를 다 가져올 수 있기는 하네요 눈사태랑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60까지만 찍고 어디 보자 자... 곰... 변신하고 회오리가 봇을 안찍었네 너무 올인을 해버렸네 봇 찍으면 되고 이거를... 에이 이게... Q... W... 뱅기 피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뱅기 미역 아... 뱅기 미역 아예 못 잡아 아, 안 돼요. 아, 냉기 매력을 못 잡어. 못 잡어, 못 잡어. 냉기로 할 수가 없어. 이 냉기 면역을 낮추면...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앞길은 해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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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린다. 일단 뚫린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일단 후려치기 마스터 해야 되고 이걸로 냉기를 뚫으면 허리케인으로는 딜이 안나오고 눈 사퇴 쪽으로 해볼까 격냉기저항 깎기가 있네. 마스터 해보자 격냉기저항을 최대한 많이 깎고 이거 하고 그 다음이 허리케인이냐 이거는 안돼 솔드 데미지 이거 먼저 눈 사퇴를 주 딜로 쓰고 다음 허리케인 이렇게 하자 자 이러면 몇초 지속이지? 15초? 미리 안들어가는데? 안돼?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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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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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못해 풍어바람이 센던거 같네요 이거 하고 풍어바람하고 이거 하고 허리케인을 마스터를 할까 허리케인을 마스터를 할까 허리케인을 마스터를 할까 오케이 러보mia 왼쪽 피케대는 더 별론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더 안되 적 냉기저항을 마이너스 42 이거 하나로 냉각이 돼? 어 일단 냉기는 날라갔고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거를 허리케인 마스터가 맞는것 같고 그 다음에 홀드 데미지 150 증가시키고 이렇게가 맞는것 같죠? 이게 제일 이상적인것 같아요 홀드 데미지 100 증가시키고 홀드 데미지 100 증가시키고 어 냉기면 이렇게 파괴가 안돼 어 냉기면 이렇게 파괴가 안돼 이거 이거는 먼저 마스터야 된다는거네 그 다음이 풍어바람 풍어바람 아 큰일났다 드로이드 막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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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게 딜이 좀... 일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영 답답한데... 이걸로 가야 되나? 이걸로... 안 되겠다.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금본 원인... 만목병사 산사태... 상평균 피해가 100... 이건 원인 산사태... 짙은 안개... 어? 소아는 그냥 뽑을 수 있네... 모르겠고... 일단은 해봅시다... 실험을 해봐야지... 하다본다고 될게 아니야... 제발... 제발... 하다본다... 이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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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산사태 딜이 왜 이렇게 잘 나와? 뭐야... 뭐야... 산사태 딜이 너무 좋은데? 오... 오... 산사태... 산사태가 답이다... 밥을 찾았다... 갖다 버려... 자... 산사태를 주질로 합시다... 그러면은... 얘 뭐야... 관목병사하고 짙어가는 안개... 관목병사... 불리 및 무기 피해를 준다... 은혈? 은혈? 은혈은 화염 피해인데... 흐흥 흐흥 서가는 안개랑 관목 관목병사 까지는 알겠.. 안개는 일단 제재할게요 안개는 별로고 관목병사 능혈 안개랑 했기 때문에 수분 안경 위생 새끼 부정 피포되어 손손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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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정도는 해 놓고 이거는 찍을까? 이거 마스터하면은 1에서 9 회복속도 9 이거 마스터하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좋아요 이 느낌으로 가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좌클릭을 탄사태로 놓고 좌클릭을 이걸로 놓고 2 음.. 좋아요 일단은.. 아.. 옥딜이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갈까? 오라.. 과연 산사태가.. 딜은 잘 들어가요 범위가 안좋아서 그렇지 옥따는 잘 죽어요 독딜이.. 진짜 무슬모다 어? 장목 3개나 뽑을 수 있네? 야.. 독.. 독서 봐 안목 잘 하고 있는거 맞아? 아이.. 관목.. 진짜.. 쓰레기네.. 한사태 미만 다 잡이잖아 아하.. 관목은 의미가 없었어요 관목 버립시다 무조건 산사태.. 원탑인데.. 지금.. 그러면 산사태가 시노지가 있는게.. 서가는 안개랑.. 은혈.. 서가는 안개랑.. 아마게뚜.. 아마게뚜.. 핸돌 피해.. 산사태.. 사연 발.. 음.. 눈열 아 근데 너무 애매한데 완전 쓸모가 없는데 어 뭐 이게 애매하게 해놨냐 개뉴얼 갈바엔 짙어가는 안개가 라고 뭐 할거면은 네오 잉그레인 해역 하얀 발톱 하얀 쪽 한번 해볼까요 가마겟돈 문열 아니지 아니지 가마겟돈 하얀 발톱 산사태 가마겟돈의 힘을 다 줘볼까 아 화얀 발톱은 화얀 피해네 아 화얀 발톱 필요없다 그러면 가마겟돈하고 산사태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산사태가 주 딜이니까 눈열 반목병사 이건 의미 1도 없었는데 얘 빼고 눈열 아니면 짙어가는 안개 아 얘도 쓸 시간이 없는데 아 얘도 쓸 시간이 없는데 하얀 피 하얀 피 하얀 피 하얀 피 하얀 피 아 한참 럯 AA 아 아 아 아 어! 아 진짜 1도 의미 없어 아마게또 길 1도 안들어가 아 아마게또는 아니야 딱 해보면 알지 이게 뭐냐고 아 장난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이렇게는 못써 차라리 화산을 많이 써봐 화산 데미지를 차라리 써보자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아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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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이 오히려 길이 더 나와? 오 딜쎄? 화산 왜 딜쎄? 무기와 화염 피해? 공격력 화염폭탄 70 민혈로는 딜 얼마나 들어가냐? 화염 매력한텐 길이 아예 안 들어가고 환영은 되어있다 균열은 의미가 없었고 화산은 딜이 들어가요 균열은 딜이 없어요 어 화염에 안들어가요 어 화염에 안들어가요 아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산딜이 들어가요 균열 아마게뚱 균열 화염 피해는 안들어가니까 균열 정도네 그렇지만 균열도 의미가 없죠 균열은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은 사실상 화산딜 보다는 산사태가 맞다는 건데 둘 다 시너지가 있는 균열까지는 찍고 이렇게 가는게 일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산사태에 올인이 난거 같은데 이거랑 짙어가는 안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뇌우 말고 뇌우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법 피해가 최대치거든요 뇌우 말고 이렇게 마법 피해 최대치로 찍고 한번 때려보러 가자 이러고 한번 가봅시다 디딤 대omon 뇌우 뇌우 퇴근 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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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완 뇌우 에 뇌우 일이 많이 안들어가는데.. 다시 이런 느낌이랑 외모만 찍어보자 마법 피해.. 그냥 피해를 올리는걸로 이정도 그냥 피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법 피해가 좀 더 잘 들어가는 그냥 데미지 쪽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오보다는 이거 이거 이거가 맞네 이렇게 해서 마법 피해 쪽을 최대한 눌리고 그 다음 속이 깎이는 대신에 메초 재생 이렇게 방어를 챙겨가고 아 산사태가 딜이 좋은데 이쪽은 이거랑 산사태 정도 아 이게 10자리구나 아 아 아 이 정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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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 피 차는 속도 실화냐 이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피가 이렇게 차냐 앙어 500 올라가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제일 베스트 같기는 한데 생각하면 1도 없네 이게 제일 베스트 같기는 한데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한방길이 안 뜨기는 해 죽을때 내 아미가 죽을때 와 이거 맞아? 아 안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산사태가 답인 것 같아 이게 맞다 산사태를 필요로 하는 거를 위주로 찍자 여기엔 없나? 산사태? 아예 없고 이게 물리저항 감소가 있으니까 산사태 위력이 훨씬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예상이기는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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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 굳이 겠죠. 네 곰은 굳이다 산사태랑 흑안은 안개 산사태랑 산사태 자 이미 없다 이미 없어요 가방 내놔 아 이게 맞나 모르겠다 나도 어디있냐 뭐 거기서 뭐하냐 이게 이게 딜이기는 해 이게 뭐야 부정한 사령관 네오릭의 선택받은 자 키우기 뭐 한 개의 레오릭 선택받은 자를 이렇게 메오릭마다 10개 해 볼 수 한 5 아 뭐래 아직 레벨이 안돼서 일단 쓸 수는 없는데 희열한게 나왔네 음.. 쇄골.. 재살리기가 그러면 어떨거 같은데 돌찬 대찬 아.. 이거 느낌 알았어요 이거 그냥 균열 하나만 챙겨가고 얘랑 균열 챙기고 화산 챙긴 다음에 화산이랑 산사태 두개 딜로 가야겠다 이거 균열 양쪽 시너지니까 어차피 음.. 이렇게 하는게 맞다 이거 보았고 암하겟돈 암하겟돈 산사태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하겟돈 누르는게 맞다 이게 맞는거 같아요 아 근데 회오리가 하나 찍어놓을걸 그랬네 제가 봤을때 이게 맞는거 같아요 이거고 아.. 균열은 사실상 딜 안 넣어도 되고 암하겟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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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 그건 또 왜 이렇게 아파 어어어 아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저항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네 번개 저항이 없어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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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고 다 필요없이 그냥 산사태 딜 하나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아마게톤들이 아닌데? 이거 그냥 산사태 하나 딜이잖아. 이거 좋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거 아마게톤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 화산 정도는 필요가 있네. 이건 딜 괜찮네요. 화산하고 이게 주 딜이네. 오 근데 딜이 한방에 팍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세게 박히나 본데? 일단 길은 찾았어요. 길은 찾았고. 이거 아마게톤 필요 없어요. 이거 무조건 산사태랑 화산이랑 균열 들어가고 이거 세게 코어가 끝이거든요. 아마게톤 지옥 일으키는 거 필요 없고요. 얜 더더욱 필요 없고요. 얘도 균열했으니까 레벨당피에 따른 거. 짙은 안개 아니면 관목병사인데 관목병사가 의미 없죠. 짙은 안개도 네오 빼고 사실상 의미 없어요. 이러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이거야. 세월이 가보다고 이거면 끝이야. 대충 80정도만 찍어주고 나머지 다. 그리고 크흠 A F 하고 Q W 교류 교류 이래 좋아요. 이렇게 했네. 아니 1시간 동안 실험만 하다 끝나버렸네. 교며랑이 왜 나왔어. 이번 1시간은 실험하다가 끝나버렸네요 용병은 용병은 캐스팅 속도, 냉각도 의미가 없고 공격 속도 등급, 빠른 이속 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안 구해줬네 용병은 랩 랩 빨리 이 것만 구하고 요번 이후 늦müş 랩 랩 랩 랩 최대 HP 공격등급 초항 마바 해야겠네요 마바로 광분 보다는 마법 피해를 주는 애로 해서 양손 얘로 바꾸냐 아니면 통찰이냐 너 지금 뭐냐 데미지 어? 통찰이 원기 오라로 바뀌었네? 280 280 280 280, 85, 90 뭐야 이거 통찰 통찰 이제 명상으로 아니네 통찰 끼워줄 이유가 없어졌네요 원기면은 저주같은거 빨리 끝나는거잖아 아우 목이 왜이래 바바로 바꿔줄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이번엔 재미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옥을 밀려면 한번쯤 거쳐야 되는 실험이니까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또 stay on the leve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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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